상황이죠. 오늘 3월 3일 삼삼데이 삼겹살 약속의 만을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삼겹살의 역사인데 삼겹살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예요? 일단 삼겹살데이는 그 삼삼데이는 2003년도에 축협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날입니다. 원래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았는데 우리 민족이. 세겹살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던 것이 1931년도. 비계가 붙어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니 맛있더라. 그런데 처음에 세겹살이었어요. 한겹, 두겹, 세겹이잖아요. 이게 1959년부터 처음으로 삼겹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세겹살, 삼겹살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삼겹살이 살아남은 거죠. 표현이.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대중화됐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설은 뭐냐면 1970년대에 대하자 일본도 먹고 살만하니까 돈가스 수요가 폭발을 했거든요. 돼지고기가 약간 모자라다니까 1971년도에 한국산 돼지고기를 수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가스는 돼지고기 등심 안심으로만 만들거든요. 안 먹던 이런 삼겹살, 비계, 족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도시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구워먹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신빙성 있는 설이죠. 저는 두꺼운 것보다 대패삼겹살을 좋아하는데 대패삼겹살은 어디서 유래했어요? 대패삼겹살은 저한테서 유래했지요. 백종원이에요. 제가 처음에 쌈밥집 할 때 고기를 써는 기계를 산다는 것이 내가 실수로 햄을 써는 기계를 샀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썰다 보니까 아주 삼겹살이 얇게 썰렸는데 이걸 구워먹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백종원한테 유래됐지요? 백종원, 제가 백종원이 처음 대표 삼겹살을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근거가. 19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돼지고기 유통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약간 유통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약간 상한 돼지고기도 유통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얼려 먹는 돼지고기를 먹자.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도 옛날 삼겹살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냉동삼겹살, 냉삼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오늘 삼겹살짤마다 아주 그냥 성황을 이루겠네요. 저도 오늘 점심부터 먹으려고요. 이왕 저는 삼겹살 먹을 땐 야채를 많이 먹어요. 야채랑 쌈밥이랑 그다음에 마늘 넣고. 상치, 깻잎, 양파. 그래야 좀 덜 해로울 것 같아서. 좀 사주시죠. 조정자님, 썬킹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유쾌해요 하셨는데 이 돼지에 관한 노래가 가요가 별로 없어요. 돼지에 관련된 가요가 있나요? 장윤정 돼지토끼 있는 것 같아요. 장윤정 씨가 불렀나요? 네. 마침 이미하님, 지금 6개월 된 손자 예방접종하러 가고 있어요. 라면서 신청해주신 이 곡, 다음 곡이고. 썬킹 선생님,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아멘